여러분 3구 대선에 대한 비밀을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찍 보셨다시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대구광역시의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그런 계산 결과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실제 득표수로 추정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9만 8105표 윤석열 후보가 57만 5천 895표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군소 그런 정당의 후보들의 실제 득표수를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검정식으로 나와 있는 69만 8천 9백 86표가 바로 대전 대구광역시의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권수를 빼고 이렇게 하면 사전투표수가 나오겠죠. 사전투표인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3월 4일과 3월 5일 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서버에 계속 파악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검정식의 69만 8천 9백 86표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인수 선거인수의 10%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69만 899표가 됩니다. 반올림을 하게 되면 반올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올림을 하면 69만 898.6표이기 때문에 0.6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표를 올려가지고 69만 899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재명 후보한테는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빼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조작된 득표수, 조작된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것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공식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실제 득표수로 추정되는 9만 8,105표에서 발표된, 조작된 득표수는 16만 8,001표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57만 5,895표에서 6만 9,899표를 빼앗기게 되니까 50만 5,996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최종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최종 결과라는 것이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대선의 얼계라는 것은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6월 13일,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득표수가 추가적으로 몇 표가 있어야 되냐 이번 3구 대선은 326만 표 플러스 알파로 추정됩니다. 그럼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된다. 그 사전투표에 326만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에 골고루 조작값 총 20%, 각 후보별 10%, 사전투표수의 10%를 대해주고 그다음에 10%를 빼주는 총조작값은 20%를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유령투표인을 만들고 유령투표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선거에 참가 안 했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거나 그렇게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선거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가 3구 대선에서 적용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4.15 총선에서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그런 투표함에 대한 정거 보전 신청이 완료가 돼가지고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만일에 재근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교를 발표한 선거결과하고가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투표하면 무리하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면서 4.15 총선에서 발견됐던 것 같이 바빠단 신권 다발 투표지라든지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저와 민경욱 대표라든지 한균화 총리 같은 분은 이걸 이제 고치자는 거죠 고쳐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군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그냥 뭐 선거가 끝났으니까 됐고 그냥 묶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묶고 넘어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도 강용석 씨는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으니까 이게 딱 한 거죠 강용석 씨처럼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떨어뜨리는 거죠 이번에 뭐 대구 중구 남구도 그런 의욕이 많지 않습니까 또 대우 변호사의 그런 정거보전 신청 단계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나온 거 아니면 투표지를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가적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강한 거죠 아직은 두고 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표 득표수가 만들어지고 훔쳐야 될 사전투표수가 정해지게 되게 되면 이제 전산조작에 의해서 이제 그런 유령투표인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표를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된 정거물들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뗐다 붙였다 해도 표시가 안 나는 특수봉인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용했다고 봅니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전산상으로 결정된 목표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모처에서 만들어진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수봉인지를 만들었구나 이 봉인지는 투표함에 붙이더라도 떼고 나면 아무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떼서 투입하고 붙이기 위한 용도였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느 봉인지가 떼다 붙였다 하더라도 표시 나지 않는 봉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만들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함은 투표함 두께하고 투표함하고가 이렇게 일체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이게 바로 행랑행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쉽게 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행랑으로 만든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을 이렇게 행랑행으로 쉽게 이렇게 뭘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윤종진 변호사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얼마나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아무 표시 나지 않게 투표함에다가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함하고 당일 투표함이 달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관내 사전투표함은 특별하게 쉽게 뭐죠 이렇게 천 조각으로 만들어서 천을 저렇게 손가락 넣듯이 살짝 벌려서 투입하게 되면 아무 문제 함께 쉽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선관위가 해 놓은 겁니다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당일 투표지일에 절치선을 자르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투표함에 집어넣었겠냐 이걸 보면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일 투표는 이렇게 절치선을 자르지 않습니까 이 절치선을 자르면 이 절치선을 별도의 봉투나 이런 부분에 함에다가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 절치선도 자르지 않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함에는 거대한 조작이 있었지만 당일 투표함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당 수준의 상당 규모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한 표 두 표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번에 실시됐던 보궐선거인 대구 남구 중구에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신권 다발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투표인이 투표함에 집어넣은 그런 투표지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에서 바로 여러분들 발행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대구 중구 남구의 보궐선거의 정거보전단계에서 나온 법원의 정거보전단계에서 나온 찍힌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봉인지 행랑행 천조각으로 만든 관내 사전투표함 절치순이 잘리지 않는 당일 투표지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3구 대선의 보궐선거에서 발견된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이렇게 다 몽고하니까 목표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전산을 조작하고 그 전산 조작에 맞춰가지고 얼추 맞게끔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정거물들인 것이죠 물론 선관위 측은 이것저것에 대해서 다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선관위 변명 가운데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런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다 고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언론들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세계가 아니고 짐승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물왕국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